으 2 안녕하세요 어 그럼 저랑 한판 뜻이 뭐요 아론 님이 한번 저기 맞고 래 하는걸 아다 아니야 아니다 받으리 바로 니길로 딱대 딱대 나 앞에 나 앞에 나 안 빼요 나 1조 나 안 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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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스타트했어 내가 저 빼래 저 빼래 나 안 빼요 또 나 죽일 거잖아 그러고 나 죽이지마 R1님 또 둘이 뭐하고 있어 또 둘이 거기서 놀거면 나 좀 지켜줘 난 진짜 잘 못했을 뿐인데 아 저 진짜 빠꾸어 일로 오세요 아 너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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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 다 죽음 어? 어? 잠깐